자막제공자 부모님 얼굴도 뱉고 좋더라 건강들 하시고 일관이가 없으셔 니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? 구라를 좀 치지 뭐 넌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대는 맨날 떨어지냐 아저씨 죽을래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으로 시기 적절하다 부자들이 원래 참 잘 속아 사모님이 뭐랄까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이지트오케위드유?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지질인데 킴팬지를 그린 거죠? 자화상이에요 역시 그동안 미술쌤도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제가 사람 하나가 퀵하고 떠올라는데 아 잠깐 제시카 제시카 외동딸 윌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지모 그는 이사총 롱싱 유시민 주자인데 착하다니까 진짜 니까 착한거지 난 정말 시리어스야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거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